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의료 문제를 보면 오늘 보시는 분들이 생각이 다 다양하실 테니까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이 보면 좀 거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한국 사회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의사들을 질책하는 분들이 많고 또 의사들을 나무라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성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의료 문제의 내밀한 문제를 내가 알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 의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또 이런 소아청소녀학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그런 분야에 지원자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나치게 특정 그룹을 그냥 이렇게 악마화하거나 그냥 막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내몰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아쉬움이 있는 건데 그걸 보면서 떠오른 것은 의사들은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 강하게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에 비하면 전혀 대등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면허도 박탈할 수 있고 세무조사도 할 수 있고 괴롭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 대접을 좀 잘해야 되는데 제 눈에는 그냥 까라면 까는 거지 무슨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내가 의사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체 언론들이 다 동원이 돼 가지고 이런 의사들을 다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쪽으로 확 쏠리는 것을 우리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했으면 그렇게 사회가 정상으로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수를 우리가 여러분들 보호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전부가 다 여러분들 한꺼번에 닭들 같이 달라들어 가지고 정부와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쁜 놈이고 당신들이 행패 없는 놈들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이게 의사들을 적으로 여긴다는 그런 제목으로 어제 방송된 내용의 한 부분을 내보냈는데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총선이 코앞인데 의사들도 다 표가 있고 가족표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큰 표인데 그 표를 다 이렇게 적으로 돌릴 필요가 있냐. 선거 끝나고 해도 되는 일을 왜 지금 저렇게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선거 끝나고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저처럼 여러분들 뭐죠? 선거 끝나고 하지 왜 선거 전에 그렇게 표 떨어진 일만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아니 공방사님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거 전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옳은지를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앞에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이야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몇 분 의사 의료계를 잘 아시는 분이거나 의사분들이 글을 좀 남긴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소수 의견에 대한 경청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의사 커뮤니티는 이번에 절대 국힘당을 찍지 말고 민주당을 찍자고 이구동성으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의사 숫자가 3만 정도로 하더라도 그들의 가족을 다 고려하면 10만이 넘습니다. 의사들의 82%는 국힘당 지지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국힘당을 찍을 사람 10만 명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거의 20만 명이 효과가 납니다. 출구를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니태영 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 사태를 보는 대단히 공리주의적 시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마추어냐 한 표가 더 이름들 중요할 때인데 선거 끝나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 권력이 2천 명을 늘리겠다 5천 명을 늘리겠다 하면 늘리는 거죠 뭐.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걸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 당신들은 그렇게 참모도 없냐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분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객해진 상태면 뭐 앞뒤 가리지 않고 표를 안 찍죠. 이렇게 여러분들 하면 되겠냐 이야기입니다.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열 줄 모르는 사람은 대통령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 수가의 70%만 인정해 주면서 국민을 위해 생명을 바치라고 강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것도 환자가 소송을 끊으면 무조건 의사만 처벌하는 악법으로 의료체계 붕괴시키려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이를 하나 뽑는 데 200만 원 기꺼이 지불하고 지로받기 위해 한 달 이상 기다리는 OECD 의료현실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정책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이 글을 쓰신 영훈이라님은 의료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 같아요. 한국인들이 현재 의료보험체계 하에서 대단히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공급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의료서비스를 공급받는 데는 건강보험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을 거라고 원하는 데 다 줄 수 없으니까 그게 의료수가 70%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좀 다룰 때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시간을 좀 갖고 그렇게 다루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용깊게 이런 선거 문제를 다뤘으면 일주일이면 끝났을 겁니다. 용 쓸 때 용을 써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유권자 측면에서 보면 의료인보다 피해 의료인이 훨씬 많습니다. 선거공학 측면을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피해를 직접 보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결사적이고 혜택은 고루 넓게 분산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별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를 그대로 두고는 윤 정권이 필표할 건데 아무리 의사집단을 희생양으로 재물을 바쳐도 집톡기 의사집단만 적으로 돌리는 하수들입니다. 이 사회는 희망고문으로 주 88시간 이상 노예노동해온 전공의들의 싼 인건비로 유지되던 의료 시스템입니다. 전문의들은 넘쳐나고 전국의 병원의원이 넘쳐나고 인구는 주는데 10년 뒤에 나올 필수의료 전문의를 위해서 공청회를 한 번도 없이 찍어누르듯이 2천 명을 증원한답니다. 그러면 연 5천 명 이상의 의사들이 나온다는데 계약지 전공의들 그냥 전공이 사직선 되고 나갔습니다. 정부가 다 쫓아 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의사가 환자 생명 볼모로 파업한다고 언론이 보도합니다. 한심합니다. 이 의료 대란에 책임지고 복지부 책임자들은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국빈 앞에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혼합 진로 금지라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필수 의료 패키지 자체는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 여당의 폭망으로 윤 정권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고 이번 의료 사태와 그 혁심이 될 것입니다. 대디님의 주장에 대해서 경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소개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일에 이번 사태를 총선 이전에 이 문제를 끄집어낸 것이 선거 공학으로 이러면 끄집어냈다면 그건 진짜 비난받아야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잔머리를 굴려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승리를 하겠습니까. 오늘 글 지금 남기신 분들 의견을 종합해보고 선거 공학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거 이전에 이 이슈를 꺼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이 계시네요. 의료계획은 총선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미래 건강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부 입장을 옹호하셨는데 여기 한 분이 의사분 같아요. 젊은 의사분 같은데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의 논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계속 힘으로만 밀어붙입니다. 대통령이 초헌법적으로 국민을 압박하면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의대 정원의 타당한 이유를 대해서 설득하든가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을 철회해야 됩니다. 공청회가 사전에 열린 것은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건 확인해봐야겠지만 공청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걸 발표하고 나서 공청회를 했으니까. 그래서 소아 청소년과 여러분들 회표의 회장이 공청회에 참여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 거부받고 여러분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이 답답했던지 와 역시 이분만 오르신 말씀을 하시네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덮어놓고 의사들 악마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의사도 사람입니다. 의사도 사람이지만 의사도 백성이지 않습니까. 국민이지 않습니까. 선거부정 외치는 사람도 국민이지 않습니까. 선거부정 외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 아니고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죽어놔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은 까라면 까는 겁니다. 무슨 잔말이 맞냐. 입 닥치고 까 이거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의료비나 의사를 만나기 등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봤습니까. 우리나라같이 작은 나라 오히려 병원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을 열린 게 합리적일 겁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스트라이크는 단호히 대응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되게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국민을 여러분들 생명을 볼모로 한 스트라이크를 여러분들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여러분들 사전에 조율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야기. 어떻든 제 이야기는 재벌을 이렇게 악마화하거나 속재양으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들을 그렇게 소수라고 해가 여러분들 악마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한 사회가 한 방향으로 쏠려가 이런 전부가 뭡니까 나쁜 놈이라고 돌팔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